콕쌓 어어! 지금 전설 2개 나왔어! 저... 전설 2개나왔어 전설 2개! 페더테이크 유튜브 많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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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주세요~! 스포츠 하기스포츠 전리품 상자는 8월 22일까지입니다 오늘이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8월 3일이니까 네 19일 남았네요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똥줄타게 해서 아 더 살까? 더 살까 그냥 아 더 아 10만원 하자 아 삼기라 남지도 않는데 이거 하아 어 요런 이제 이번 한정판 스킨들은 캐시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코인으로 누적과금이 많아지면 나오는 크레딧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식으로 일단 한정판에 대한 어떤 가치무혈을 지금 해놨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나 기존에 현질했는데 왜 크레딧 못쓰냐 자 왜그러냐 블리자드 마음이죠 자 갑니다 아 이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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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기존에 나오던 상자에서 나오던거 그대로 예 판매 이게 있는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 정보없이 지금 까보고 있습니다 예 자 개이설 잘봤습니다 프로티스님 감사합니다 짜상이다 예스 예스 뭐야 이거 국가대표 이거 한국 한국 건곤감리 네 전설달란 말이야 전설 전설 보보보보보보보보 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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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보르르 아즈토미애님 일전설봅니다 네 재수없는 소리 감사드리구요 네 당신에게는 아 아닙니다 시청자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순 없죠 자 바스티온이 이제 반 아아아아 이거 보십쇼 이거 이게 하계올림픽 한정 권투복싱 네 삼전사기 네 어 토르비오 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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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하나 먹었습니다 네 에픽 스킨인데 토르비온이 아주 이게 이번에 하계올림픽에 엠블렘색 배색 보면은 그 채도가 밝은 파랑 노랑 뭐 초록 요런것들이 주로 있는 네 주님 스킨이 보여지네요 때마치 쑥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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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얄스 아 지리이야 자리이야 강한 여성 자리이야 자리이야 사리이야 자리이야 샛배리랑 약간 비슷한 자리이야 토보쐑 쌍 보쌍 보쌍 보 Whoa 야 메르시 스킨 메르시 안정판 스킨 나왔습니다 네 졸라 못 생각된uations residence 토미애님 감사합니다 어 이거 상당히 그 무광 빨강색에다가 네 무광 벨벳색에다가 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정강이 보호대나 요런 것들도 예 고급지고요 색 배색도 좋고 솔직히 전설 스킬보다는 예쁜 것 같습니다 악메르띠 아이트 개노센 스킨이었네요 봤어요 가봅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아아아 태극기가 바라네 벌렁입니다아 야아아아 지린다아 나는 자랑스러운 대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쁘네요 스킨 퀄리티가 좋아지네요 아아아아 떴습니다 루시우 공격수 스킨 여러분 공격이 좋습니까 수비가 좋습니까 저는 공격이 좋습니다 자아 자아 이거만 보면 핸드볼인가요 이거? 네 야아 루시우 가면희 선수였대 아 전설 또 나왔어요 뭐야 왜 또 중복 어 어 어 다른 어 네 겐지 올백 스킨 야 전설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이제 뭐 어 저 겐지의 그 그 그 카본 스킨과 더불어서 야 이거 보면은 이게 8월 22일까지 한정판인데 야 검 검집 칼집도 흰색 카본 그 어 격자무늬의 칼집이고 어 몸 자체가 이제 또 정강이 보호되는 이제 유광 흰색인데 이제 요 위쪽은 이제 약간 무광 느낌도 나고 약간 이제 빈티지한 구제필도 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빨강색 띠가 있어가지고 아주 강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아 예 그렇네요 멋있는 스킬이네요 네에 전설 아아 크레딧 좋습니다 만족 예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야 허들 넘는거 네 자 갑니다 전설 예에 아아아아 만족스럽다 야아 챔피언 챔피언 전설 또 나와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쌰 육상경기 나왔습니다 자 올림픽 하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건 육상이고 그 다음은 수영입니다 예 네 육상에는 이제 뭐 필드경기와 트랙경기가 나눠져있죠 예 아 지금 보면은 이제 트레이서의 그 이제 아 뭐 이제 제세동기인가요 심장 제세동기에다가 네 팔 팔에 아덴는 이거는 왜 찾을까요 자 어쨌든 기분좋게 트레이서의 스킨을 듣겠습니다